납골당 납골당에 가면 아버님 잘 계셨죠? 고단하고 힘겨웠던 삶의 무거움 내려놓으시고 편안히 계시니 좋으시죠? 넘치게 예뻐해 주시던 아버님, 힘들게도 하셨던 아버님, 모든 것이 그리워요 아버님 주위를 둘러보니 어린 나이들이 보여요 갑자기 덤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 덤을 허락하신 당신께 보답드리고 싶어요 하루, 매 시간, 매 순간, 당신 뜻대로 서로 사랑하며 빛이 나야겠어요 덤으로 주어진 시간들, 따스한 위로의 시간으로 보낼게요 아버님, 주위분들께도 평안을 기도드리며 다음에 또 올게요 너의 기억이 나 너의 기억이 나 너의 기억이 나 너의 확인을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